완전 프로였다니까요. 잽이 들어오는 강도가 완전 선수였다니까. 뭐 따로 더 기억나는 거 없어? 내가 뭔 정신이 있었겠어요. 어둡지. 안 보이는데. 어? 막 잽하고 킥이 번갈아 들어오지. 아무튼 그게 다예요. 너 대답 잘해라, 호재야. 이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너 혼자 독박 쓰는 수가 있다. 뭐 독박이요? 내가 왜요? 남의 불륜 현장을 찍어서 비싼 돈에 팔아먹으려다가 당사자 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 사람이 죽었잖아. 아니거든요. 현장에 장호재 씨 것으로 보이는 지문들만 발견됐어요. 내가 들어갔을 땐 이미 죽어있었다니까요. 게다가 피해자 혈흔이 장호재 씨 옷에 여기저기 묻어있었고요. 몇 번을 말해요. 거기 있던 놈하고 싸우다 그렇게 된 거라니까. 예, 그럼요. 우리 호재가 사람을 좀 때리고 다녔어요. 제가 봤어요. 그렇잖아. 그렇죠. 근데 막 누굴 죽이고 그런 애는 절대로 아닙니다. 아시잖아요, 반장님. 그렇잖아.